한글자막 by 한효정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줄게 예배하네 주내로 주내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체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전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다여서 함께 다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해 예배하는 자들 주님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 주님이 찾으시네 주님이 찾으시네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게 예배하네 주 그대로 주 그대로 이곳에 서있네 주임체에 주님 엎드려 절하네 그 우리 전심으로 그 계절 주님 주님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 그 주님 이제 험트려 절하네 그 모든 것도 남길구 없네 주님만 경매해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자리에서 주님께 예배하는 그 모든 자들 가운데에 주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사람이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그 은혜를 입술로써 마음으로써 고백하는 자가 되게 없어서 우리 성령님께 간절히 외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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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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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y 한효정 한글자막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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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께서는 상향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중불을 끄지 않으십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세상 모든 민족이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린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면 하나님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성들에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세상 모든 세상 모든 미축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릴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 모든 육체로 세상 모든 육체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의 바다 저풍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 가득한 스님의 함성 우리 바다 저풍같이 아멘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니 아멘 우리 바다 저풍같이 우리 바다 저풍같이 우리 바다 저풍같이 우리 바다 저풍같이 보리라 그날에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다 저풍같이 우리를 듣게 될 것입니다 우리 바다 저풍같이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덕분까지 우리 바다 덕분까지 우리 바다 덕분까지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물이 바다를 덕분까지 그날이 올 것을 믿으십니까? 바라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개인의 삶에서부터 하나님 바라봅니다 내가 믿습니다 나의 기도 제목이 있고 주님의 행하셔야 될 영역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것을 바라보고 믿습니다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갑시다